대기오염 때문에 검버섯이 빠르게 진행된다. 대기오염 때문에 검버섯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나요? 그건 좀 궁금한 점인데요. 정답은 뭔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독일의 디셀도르프 라이프니치 환경의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기오염이 많을수록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유명한 학술지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 대기오염이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차 대기가스, 우리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호흡기에만 문제를 일으킨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얼굴에 검버섯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기오염, 이런 미세먼지 이런 날은 나가지 않는 게 호흡기 건강에도 피부 건강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